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근래 문재인 대통령이 쓴 마스크에 우리나라라는 그런 용어가 찍혀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이지 왜 그 자리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을까 저분이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일까 이런 의심을 가득 찬 적이 있습니다. 8.25 강북절 행사장의 연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량 한복을 입고 다소 경직된 얼굴로 괴변을 늘어놓는 광복회장이란 그런 늙은 사람을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착함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제75주년 광복절 취임식이 적혀있고 그 아래는 아주 큼직한 글씨로 우리나라라는 그런 특이한 그런 필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나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대한민국이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런 판단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8월 24일 날 원로정치학자이자 총리를 지냈던 올해 84세에 노재봉 씨가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 인터뷰 안에 왜 그들이 대한민국을 가리고 우리나라를 외치고 싶어하는지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는 매우 귀한 그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체주의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과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전제 하에서 보수나 진보가 나누어졌습니다. 현 정권에선 지금까지 합의된 이런 전제가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대 진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대 전체주의의 대립구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84세의 노 국제정치학자이자 현실을 참여했던 그런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립구도로 현재 시국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그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목적지를 독재, 유사 전체주의, 전체주의, 연성파시즘 그리고 파시즘으로 노재봉 전 총리가 진단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심한 은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받아서 84세의 노재봉 전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대한민국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시국과 또 그들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목적지대에서 노재봉 전 총리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체주의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는 민족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다.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발언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 국가로 안 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은 아직 이룩하지 못한 민족국가 건설의 투쟁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양 방문해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훌륭한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노재봉 정 총리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역사관을 보면 노재봉 전 총리의 지적이 과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는 더합니다. 역사관에 대해서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해방공간 1945년부터 1948년에서 공산화될 뻔한 남한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처럼 봅니다. 여기에는 이승만은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민족 분단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정권이 선전해 오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발언과 그들의 역사관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인해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매판 자본 때문에 발전했다고 단서를 답니다. 밥도 못 먹는 나라에서 외자를 끌어들여 온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거지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외자를 못 끌어들여 야단 법성인데 이를 매판 자본이라고 욕합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이런 틈은 입는 주장이 아직도 먹히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방해자인 미국을 몰아내고 남북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점점점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단정적인 표현을 이분이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을 수 있죠. 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의 역사관과 그들의 역사관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1민족의 1국가를 반영해야 하는 주요 방해물이자 주요 소위 걸림돌이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재봉 전 총리 84세의 노재봉 전 총리의 그런 진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현 정권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가령 언론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지만 현 정권 입장에서는 그게 실패할수록 성공인 셈입니다. 그게 실패할수록 성공인 셈입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체제를 뒤집는 목표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이런 공작을 몰래 꾀했는데 이제 남쪽이 맡아서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의 바닥에는 그들의 목표는 체제 전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체제 전복으로 보는 겁니다.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 분주한 보통 시민들은 은밀한 의도를 갖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나 의지를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 경험과 지식과 경륜의 바탕을 두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수 국민들이 가난해져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체제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장기 집권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 방식대로 통일국가를 만들어내고 오랫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으면 다수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든 아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는 장기 집권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민족국가를 완성하는 것이지 다수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집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지 크게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그런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도 모두 다 큰 그림 하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 무력화라든지 경찰공화국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직제 개편안을 통해서 검찰을 철저하게 수사기능을 빼앗는 것 사법부를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헌재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거 보전을 인정하지 않고 재금표를 한정 미루는 것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세금폭당이나 일종의 수탈적 그런 세금 정책이다고 부를 정도로 그런 정책을 추진한 모든 것들이 큰 그림 하에서는 소위 일민족 일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 현재 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륜과 그런 경험과 연배가 없으면 나오기 힘든 큰 그림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